드로프 입장에서 보면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기술 제공자한테 죄를 묻는다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시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용 칼이 흉기로 쓰였다. 그래서 칼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건물을 빌려줬는데 범죄자들이 그 건물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주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제공 업체한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칼을 제조하는 업체든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든 간에 영장을 갖고 와서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러면 협조는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합법적인 수사 협조까지 거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술 기업, 그러니까 정보통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드로프 쪽을 편에 많이 서 있더군요. 이른바 예전에 트위터 X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또 드로프의 체포에 발건했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위터가 지금은 이제 X라고 이름을 바꾼 트위터죠.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글자 수 제한도 없애겠다, 뭐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브라질 대법원이 이 X를 브라질에서는 폐쇄시키겠다. 왜냐하면 이게 가짜뉴스가 범람되는데 너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드로프 다음에는 X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다음 타겟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저희도 여러분 다뤘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있는 한 딥페이크 대화 채널입니다. 지역별, 나이별, 심지어는 고등학교별로 분류돼 있습니다. 나이별로 분류된 채널에 한 대화방에 들어가 왔습니다. 한 여고생의 실명과 출생연도, 다니고 있는 학교 등 개인 정보와 함께 불법 합성물도 게시돼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안 잡힌다며 지인의 라인,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사진 등을 주면 야한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광고성 글도 게시돼 있습니다. 지인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유하며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소위 겹지방이었습니다. 겹지란 겹치는 지인의 줄임말로 겹지방에서는 지인의 사진으로 디페이크 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요청받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수원과 안산에서는 참여 인원이 각각 1천 명에 달하는 겹지방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고 텔레그램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미성년자들에 대한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EO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부와 타협하는 순간 그 마케팅 포인트가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신저 플랫폼에 의한 범죄를 좀 줄이려면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우리 조주빈 엠범박 나왔을 때도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다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틀에 박힌 얘기지만 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외국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왜 규제하려고 그러냐 하면 아동 성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 텔레그램을 규제하는 것에 국한할 게 아니라 아동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논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재미삼아서 이런 것들 하다가는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윤리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뭐 유럽 국가들은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경영진을 처벌하는 내용에 입법됐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걸 자꾸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아동 성범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